6회차 설법을 하실 때는 오직 몇 품? 한 품만 설해지는데 그때 6회차 설법이 보살 설법의 하이라이트지 그러면 과연 하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품이 네 품이라고 그랬어요 세주명품, 십지품, 이색안품, 입법개품 그런데 그거 딱 뛰어버리고 입법개품은 전혀 다른 내용이니까 뛰어버리고 그러면 하환경 38품 중에서 가장 한 품만 딱 꼽아란다면 이색안품인데 실행상에는 실천하는 데는 이색안품인데 그렇죠? 이색안품 놔두고 이론적으로 알아야 될 때 할 때는 딱 십지품 한 품만 그럼 이 십지품을 우리 불교에 먼 옛날에 놔두고 삼천년 역사에서 십지품을 과연 경전을 결집할 수 있는 인물이 누구겠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천친보살이 아니었나 왜냐하면 유식과 구사에 대한 유식 내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구체적으로 안쪽에 있는 마음과 바깥에 있는 마음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모르게 상상하고 꿈꿨던 것까지도 다 어디에 저장이 된다? 아리아식에 저장이 되고 바깥으로 눈으로 살핀 눈으로 보고 바깥으로 귀로 들었던 것도 어디에 아리아식에 저장이 되지만 내 혼자 여기서 촬영하시는 분을 욕을 하고 속으로 욕을 했잖아요 지금 조금 대 바깥으로 웃으면서 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남은 모르지만 내 아리아식에는 어떻게 돼요? 저장이 돼요 겁나잖아요 하나도 안 없어진다니까 내 혼자 남몰래 꿈꾸면서 욕했던 것도 어디에 저장이 돼요? 내 아리아식에는 저장이 되어버리니까 이런 걸 정확하게 십지품 보면 다 써놨거든 야 이거 내 혼자 차 몰면서 죽이 빨리 살리뻘해 사람들 타고 욕은 못했지만 속으로 욕했는데 그것도 계속 쌓이게 되는 거예요 안 없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조심조심해야 돼요 조심조심 싸르는 판에 가는 거 같잖아요 우리는 부처님도 속일 수 있고 신도 속일 수 있고 부모도 속일 수 있고 도반도 속일 수 있고 은사 선생님도 다 속일 수 있고 선생님도 다 속일 수 있지만 누구를 못 속여요? 내 자신을 절대 속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속일 거야? 이런 데 대한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철저하게 정리해놓은 내용이 십지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건강장 보살이래요 건강장 다이아몬드 창고 다이아몬드 매트릭스 다이아몬드 창고다 이걸 우리 흔히 잘 쓰는 말로 생검장이라고 그래요 들어보셨죠? 생 태어난다요 금이 나온다요 생검 여수생검이라고 맑은 물에서 뭐가 나온다요 흔히? 금이 나온다고 여수생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생검, 금이 나오는 창고 이게 입법개품에 나오는 얘기지만 이 금이 나오는 창고, 건강장, 다이아몬드가 생하는 창고가 어디에 있어요? 타하, 자제천 다이아몬드가 나오는 늘 매일 용출하는 창고라고 하는 게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금강장, 보살이란 이름 하에서 그 수행방법이 한의지, 이구지, 발강지, 염해지, 난성지, 현연지, 원행지, 부동지, 선해지, 법운지라고 하는 열 단계를 쫙 거쳐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단계에서 한의지에 들어갈 때는 우리 형이 견도라고 해요 도를 처음 본다고 견도, 분 이때가 처음으로 괴롭과 즐거움이 춥고 덥고 배고프고 배부른 데 대한 욕심의 음식이라든지 사람에 대한 욕심이 한 번 딱 꺼내지는 이런 상태가 처음 일어나는 말글정자 정심지라고 하죠 한의지를 다른 말로는 기신놈 같은 데는 이 정심지에서 처음에 정발심이 되거든 신성치 발심이 저 십지품에서 일어나서 그 다음에 행발심, 정발심이 바로 십지에서 일어나는데 그 뒤에 아만떠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내가 좋아하는 아예 내가 집착해가는 아취, 내 물건 절대 안 뺏기려고 딱 잡고 있거든 그 다음에 아취, 아만 내 잘났다고 막 막 오게 되거든 체력이 좋은 사람 체력을 우쭐 대고 아만 싫었게 또 재력이 있는 사람은 돈을 갖다가 대고 인물이 된 사람은 막 따돈고 머리를 찢고 뽑고 제가 살수름 말라고 제차적까지 뿌려가면서 뭐 별걸 다 안다고 분바르고 야단이라 그래가 옷도 살랑살랑 얄까리 한 거 있고 그 다음에 악연이라 해서 내 어떤 소견이 돋으면 한마디도 남인데 밀리지 않으려고 달게 드는 거 있잖아요 이 덩어리를 여섯 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끊어버리는 단계를 우리는 구개지라 하잖아요 구개지 가출구자, 계율괴자, 그죠? 이구지, 발강지, 염해지, 난성지, 현전지 반야바람이를 얻을 때까지를 우리는 구개지라 하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정심지에서 한 번 생각이 끊어지고 바깥의 거는 끊어졌다 이거 그러나 뭐가 남아있어요? 안쪽에서 내 잘났다고 하는 생각 내가 좋아하는 생각 남인데 얘기는 못하죠 이게 계속 우리 흔히 말라식 몇식 제? 칠식이라고 하니 하지 말라식 말라식이 여기서 계속 안에서 내라고 고집하면서 제 8식의 업식을 견주어서 아를 분별하고 현식을 견주어서 아소, 내 것을 구분하면서 계속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이걸 단계 끊어버리는 게 제 10지 수행 중에서 구개지라 하거든요 이것이 끊어지면서 아만이 쭉 마지막에 빠져나갈 때 오는 현상이 무상방편지 아상이 없다 이거예요 아상은 없으면 인상, 중생상, 수자상도 없다 무상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건강계의 처음에 부주색보시, 부주색성향미촉법, 보시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응원하주, 운하, 항복기심하잖아요 그걸 우리 흔히 무주상, 보시, 무주상, 지게, 무주상, 인욕 아무 대가 없이 보시, 지게, 인욕 이걸 이루어지는 바람일이 방편바람일이거든요 그걸 무상방편지라서 제 7지라 그래요 여기서 비로소 아만이 싹 때 꾸정물이 빠지면 바로 우리한테 오는 현상이 무생법인이라고 하는 것 무생이기 때문에 일어났지 않기 때문에 무생무멸이라 없어지는 것도 없다 우리 흔히 뭐라 하죠? 반자신경에 불생, 불멸이 바로 팔찌 이상을 얘기하는 부정, 불감, 불구, 부정 하는 대목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반자신경에 관자재 보살이 행신받냐 바라밀다시 행신받냐 그럼 옛날 번영은 어떻게 되겠느냐 조선 초기만 해도 행이 깊은 바라밀이 있어요 행이 얕은 바라밀이 있어요 그런데 요새는 어떻게 합니까? 깊은 바라밀을 행할 때 이렇게 동사로, 타동사로 떼잖아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고 주어로 봤어요 관자재 보살이 행이 깊은 바라밀일 때 행이 깊은 바라밀은 바라밀 팔찌 이상 무생법인을 얻어서 쫙 바라보니까 오온이 다 공하더라 무상방편지를 다 얻어버렸으니까 그렇죠? 무생이니까 무멸이라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없어지는 건 자연이 없을 것이다 없어지지 않을 것이니까 무궁무진할 것이다 무진 법문이 있다 무생이니까 무멸이요 무멸이니까 무진하다 무진하니까 강대 무변하다 무량 무변하잖아요 이래서 우리 마음은 불생불멸을 마음이라 하고 이것을 강대 무변, 무궁무진 그렇죠? 이렇게 우리 마음을 이래서 우리가 예불할 때 상주일체의 상주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여자성은 상주한다 항상한다 우리 상낙아정 하잖아요 항상한다 팔찌에 올라가면 무상방편지를 얻게 되면 거기서 색자재지라고 하잖아요 색자재지 그때 색자재지에서 색자재지라고 하는 것은 안쪽에서 일어나는 현상 자 여기 오늘 보현사에 우리가 와가지고 보강명정까지 들어와서 각자 자리에 앉을 때까지 이렇게 걸어오면 안쪽에서 계속 이렇게 오브랩 되면서 지난 시간에 기억이 오브랩 해가지고 오늘의 의식이 그 자리에 딱 앉게 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대구 시내에서 차를 타고 왔는데 매일 다니는 그 길에도 그 길이 나무도 변했고 바닥도 변했고 다 변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의 올 기억은 우리 기억 속의 길을 더듬어서 어디로 온 거예요? 오늘의 길을 밟고 왔잖아요 아니 우리 아레아식 속에 과거의 길을 밟으면서 현재의 길을 찾아서 온 거 아니에요 아니 봉화소 오셔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나날이 같은 길은 한 번도 전혀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문이익이라 이렇게 쑥 쳐다보면 눈에 보이는 게 전부 안쪽에서 생각이 먼저 일어나요 이 생각을 딱 잡아 이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현색이라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사로잡히지 않는 사람은 색자재라 그래요 색자재 그런데 이게 기억 안쪽에서 이렇게 눈 감고도 가만히 있는데 지금 저기 우리 체리 한번 생각하면 체리가 눈에 벌거이 떠오르잖아요 눈 감고 있어도 싹 떠올리면 뭐가 떠올라요? 저기 저기 성주 참외 놀이끼리 한 거 깨구리 참외 참외를 떠올리면 놀이끼리 하고 멜론 참외도 뚱고 하고 수박이 이맛하고 호박도 나오고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의식으로 팔식에서 현색으로 이렇게 드러낸 거 그걸 갖다 제 육식이 잡아가지고 분별하는 식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안쪽에서 밀려 나오는 나온 것은 현색이라 그러고 밀어내는 힘은 능견심에 대해서 전상이라 하거든 예? 그래서 제 9지 때문에 밀어내는 힘에 대해서 능견심에 대해서 자유자재하기 때문에 그때는 심자재지라고 그래요 우리는 선해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통 그렇게 십지보살에 가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거든 귀신론이나 유식 같은 데서 이걸 갖다가 한문 그린냥하고 쑥 이러보면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알고 설명드리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한 번도 저기 청산가리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청산가리 먹으면 어때요? 죽는데 청산가리 먹으면 죽는다고 얘기하는 거 비슷하게 한 번도 도를 알고 팔찌 이상의 내가 무생법인으로 가본 적은 없지만 책에 그렇게 자세하게 돼가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알아야 된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알고 있으면 절대 청산가리라고 쓰면 손 안 되는데 모르는 사람은 청산가리 쓰놔도 어때요? 글을 모르니까 먹고 죽어버린 거야 경제는 써놓고 가지 말라는 것만 안 가면 되고 해라는 것만 따라하면 되는데 경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할 수 없는 것만 다 쓰는 것 아니 이거는 불교고 기독교고 다 떠나가지고 왼밤을 때리면 오른밤을 그런 게 없어요 내 왼밤 맞으면 나 두 밤 다 때려버리거든요 아니 사랑하는 사람도 못 사랑하는데 왼수를 사랑하라 그거 가능하겠어요? 절대 불가능하다 그래서 예수가 위대하고 예수 같은 분들은 팔찌보사 이상이라고 봐야 돼요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나 일어나는 마음에 절대 집착하지 않는 사람들이 현상경계에 집착한 것은 경계상에 집착한 걸 말하면 뭐라냐면 능치경계 능치경계 경계라고 하는 것은 현상이거든요 현상을 안에서 일어나는 팔식을 능치 집착하는 걸 제7 말라식이라고 말라식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고 나중에 어떻게 기회 나면 설명하지만 저 밑에 찌끄레이게 살아요 찌끄레이게 눈빛을 보면 알아 오늘 서울까지 강의하고 얼굴이 좀 벌게 해져가지고 그런데 그 심자재질을 능계심을 통과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 허공의 먼지처럼 능계에서는 인허진이라고 그래요 인 가깝다 뭐하고 허공에 가까운 먼지가 있다 인허진 들어봤죠 이 먼지가 어디에 숨겠어요? 허공에 숨는 거야 이런데 달라붙어 숨는 게 아니고 이런데 붙어 숨는 거는 좀 걷지 털어내면 되잖아 이게 그런데 허공에 있는 거는 진공청소기나 이렇게 걸레로 빗자루 어떻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것을 이제 여기 하원경에서는 미세유주라고 설명해 놓거든요 미세유주 미세하게 업식심이라고 기신론에 써놓고 여기서는 미세하게 그래도 오직 부처님이 아니면 알지도 못하고 다 알지도 못한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시성정각을 이루었을 때만 그게 끝나고 그 외에는 업장이라고 하는 거는 지잘난적 해도 그냥 내가 방구 끼는 줄 다 알고 있다고 지원자 소리 안 나서 그렇지 내가 안 보는 데서 끼어서 그렇지 방구 다 끼고 똥 사고 오줌 두고 냄새 나는 짓거리가 이렇게 우리한테 업식이 다 남아있다 이거요 남들한테 앵관이 깨끗한 짓하고 음 단징하고 있어도 방구는 끼고 있다 방구는 끼고 있다 왜냐하면 그게 다 됐을 것 같으면 부처님이거든 자 그래서 마지막에 통과하는 단계가 법운지 법의 구름이니까 법의 구름이 올라가면 구름이 올라가면 당연히 뭘 내리겠어요 비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법문 듣기를 감노법문이라고 하죠 감노법문 그래서 이제 십지법문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렇게 능가버리고 그때 부처님은 어디서 방강하셨다 백호 미간에서 방강하셨는데 그때 방강 이름이 뭐예요 보살력 보살의 힘 자리이타의 힘 염명 염이라고 하는 거는 이걸 읽을 하는 광명보다 더 위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 십지품이라고 하는 건 보살력 보살의 힘 자비심의 힘 그죠 보살력 광명이다 이 말이에요 염명 해놓으니까 좀 힘들잖아요 불꽃염자 보살의 힘의 강명이 어디에서 제6회차 설법 미간 백호에서 나왔다 일성중도를 했다는 거고 7회차에 가면 어떻습니까 십정품 10정 10통 10인품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죠 10정 10통 10인품이라고 하는 이 세품은 우리 수행의 아주 기초를 얘기하거든 11품 중에서 선정 3매 아상이 많은 사람 절대 3매에 들어갈 수 없어요 암환이 있는 사람 3매에 못 들어가요 혹시 암환이 많은 사람 3매에 들어갔다 그 사람을 쳐다보면 명예와 이익을 위해서 3매에 힘을 이용해 먹어 절대 돈 안 되는 자리에 자기 나타나지도 않고 돈 되는 자리는 언제든지 또 나타나가 있고 돈이 설사 안 된다 하더라도 자기 이름만 높여주면 막 10억에 20억에 막 내는데 그런데 이름 안 내주면 10만 원도 안 주네 그러면 경전 해놓으면 아주 재밌잖아요 저는 뭐 외도 3매지 이름을 잘 내줘 이름 크게 내줘 크게 내줘 그러면 뭐가 들어오고 있어요 돈이 돈오돈수야 인감되는 게 좀 커지고 그러니까 이게 진여 3매라고 하는 건 그래도 되지 않고 진여 3매는 보호금을 숫돌에 가는 것처럼 갈면 갈수록 날카로워지게 돼가 있고 외도 3매는 플라스틱 칼 같애가 갈면 갈수록 칼만 망치는 것 진가는 그렇게 딱 들었나 했어요 그러니까 오래오래 같이 지내보면 이게 보배 3매인지 이게 외도 3매인지 외도라고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명리를 추구하면 즉시 뭐예요 외도예요 사업하면 외도예요 자 그래서 10정 3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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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선나에 들어가야만 들어가서 제일 신통력을 우리 말하는 것도 신통이고 눈 깜짝거리는 것도 다 신통이지만 실제적으로 보통 사람 이상의 타심통이라든지 숙명통이라든지 능력을 갖추려면 3매에 들어야 되는데 그 기본이 뭡니까 10정품이라 10정품인데 그때 부처님 무슨 3매 들죠 찰나제 제불 찰나제 3매 들잖아요 그죠 찰나제 3매들은 찰나라고 하는 것은 조금의 0.1초의 시간도 틈도 주지 않는다 찰나제라고 하는 죄가 없다 이 말 아니에요 죄가 모공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모공은 어때요 조그만 공간의 여지도 없는 것을 뭐랍니까 모공이라 하고 조그만 시간의 여지도 없는 것을 찰나라고 한다 그러니까 찰나라고 하는 것은 무시라 무시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연기가 벌어질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업장이 다 소멸된 것을 다른 말로는 찰나제 3매라고 하고 찰나제 3매 그걸 이제 10정품에서 부처님 보여주시면서 모든 수행의 근간은 뭐가 돼야 된다 3매가 돼야 된다 이 3매로 가기 전까지는 뭘 해야 돼요 철저하게 너그러운 마음을 보시를 행해야 되고 남에게 도덕적으로 질서 있게 살아야 되고 그죠 도덕적인 청정이 요구되고 그 다음에 이익이 되고 손해되고 남이 나를 명예롭게 하든지 나를 추악하게 만드는 데 흔들림이 없는 인욕바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염없이 정진하는 춥고 배고픔 이런 데에 대해서 원효수님은 그 얘기를 그렇게 해놨어요 아장의 여절이라도 무구식념이고 내 창자가 끊어지더라도 밥 먹기 위해서 도둑질 안 하고 영치단수원정 불치비져라 차라리 내 재산이 아닌 것 손을 잘라버릴 전정 불치면 빚어라 재산이 아닌 것은 취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요새는 안 주는 것도 뺏어버린 놈들이 많으니까 그게 철저하게 지켜지고 그 다음에 배설이 여빙이라도 무현하심이라라 춥어가지고 꼼꼼추고 보일러 뗄 땅이 없고 하더라도 오직 중성을 위해서 살겠다는 의지가 강력한 정진력이 발휘했을 때 춥고 더움덕고 괴롭고 즐거움이 처음 끊어진 상태를 정심지라 그래요 정심지 아 춥는데 더 아 춥어 죽겠다 보일러 케라 이런 사람들은 수행 절대 안 돼요 보일러 있으면 좋게 없으면 뭐하고 이 정도 돼야 도가 된 사람이고 아 선풍기랑 케버라 이런 사람들은 절대 공부 못할 사람들이야 더운 대로 추운 대로 기도하다가 땀이 비오도시 여름에 우리 백중기도 얼마나 합니까 그죠 선풍기 틀어나면 오히려 산매 들기 힘드니까 선풍기 이렇게 물려풀 정도 돼야 땀을 절겨야 그때부터 정심지로 갈 수 있는 토대가 이렇게 마련되게 돼 있어요 그 십정품은 하여튼 모든 수행의 기초는 십정품이다 그렇게 선정 산매에 제대로 들고 나면 바로 따라오는 현상이 탁탁 찍어볼 수 있는 타심통이라든지 육신통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오신통 같은 게 에? 에 그러니까 천안통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산매에서 천안통이라고 하는 게 뭐가 천안통이에요 일단 멀리 보는 것도 천안통이 스마트폰이 더 잘 본다 천안통이라고 하는 거는 남들이 어떻게 참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잘 살펴보면 천안통이에요 천안통은 남의 고민을 잘 들어주고 소화해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으면 천안통이에요 그렇죠? 듣는 건 휴대폰이 더 잘 듣는다니까 미국 소리도 들어요 천안통 이렇게 자존심 안상하게 이렇게 모른 척 하면서 어떻게 바람쇠로 한번 갔다 와줄 수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게 타심통 같은 거 또 신족통 같은 거 119 같은 것이 신족통이에요 119 늦게 늦게 가면 남 죽어버리잖아 그게 신족통 어때요? 어쩌든지 재발하게 가서 나중에 해줄게 이게 아니고 언제 해줘요? 즉시에 가서 바라바라바라 도와주고 이런 게 전부 신족통이거든 그러면 선정산매를 얻게 되면 신통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 다음은 뭡니까? 십정품 십통품 그러니까 당연히 십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인자예요 지혜인자 인과에서 지혜하는 거예요 무생법인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지혜롭게 완전히 알아서 인치는 걸 갖다가 이런데 그러면 선정을 통해서 뭐가 얻어지는 거예요? 지혜가 완전히 얻어진 이 상태가 그 11품을 쓰라는 데 제일 머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십정십통 시민품이 제일 기초 중에 기초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십정을 얻기 전까지는 선정을 얻기 전까지는 뭐가 수반되어야 돼요? 계율이 당연히 수반되고 그렇죠? 계율이 수반되기 전에는 뭐가? 보시가 먼저 수반되고 보시할 줄 알고 계율이 넉넉한 사람이라야 반드시 산매에 들 수 있다 이기적인 사람은 산매에 들었다 하다가 그거는 외도 산매고 대성 산매는 아니다 왜 우리는 산매가 요구되냐 하면 지정신 차려야 남을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생겨지거든요 우리가 탐진치 허덕거리면 지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남 도와주는 것 보다가 내 살이 사역에만 허덕거리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뭐죠 10종 10등의 시빔품 아성지품 아성지품을 설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부처님뿐이에요 열애수량품 그 다음에 재보살 주처품 그 다음에 불부사의 법품 열애시신상행품 열애수강명공덕품 보현행품 열애출행품 보현행품 열애출행품은 평등인가 라고 하죠 그 옆바까지 앞에 거는 차별인가 라고 하잖아요 그죠 차별인가는 뭐가 차별인가요? 십신 십주 십행 십폐양 십지 등각 있잖아요 그죠 거기까지가 수행하는 데는 뭐가 있다? 차별이 있지만은 보현행품은 모든 보살행을 합쳤을 때 모든 행을 합쳤을 때 평등하게 공통 분모를 하나의 행이라고 하라면 무슨 행이다? 보현행이다 보현행에서 가장 요점을 둔 게 무슨 말이 있어요? 하내지 마라 하를 내면은 백만가지 공덕이 일거에 부서진다 하내지 마라 그러니까 하내는 사람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하재신고 119에 신고해봐야 되는 거야 하내는 거는 수행자는 뭐다? 정신병자에요 정신병자 하내는 왜 납니까? 탐심 때문에 하나도 나는 거야 탐심이 지 마음대로 안 되니까 진심을 일으키게 되잖아요 그렇죠? 하 나는 거는 탐심 때문이라 암환이 빡빡하기 때문에 하가 난다고 그러니까 탐심을 제거하려면 무슨 간을 해야 된다? 오정신간 중에 부정간을 해야 된다 부정간을 진심이 많이 도달하면 자비간과 인연간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탐심이 많이 일어나는 사람은 부정간을 반드시 해야 된다 모든 것이 무상하다고 이렇게 해봐야 된다 하다 보면 질글질글 씹다가 내가 낳았다가 다시 씹어 먹어보고 이래 봐야 돼 똥도 한번 찍어 먹어보고 눈곱도 한번 닦아 먹어보고 코딱가도 씹어 먹어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 아이고 다 인생이 그렇구나 한꺼번에 뺏겨놓으면 별것도 없구나 이런 생각을 자꾸 해야 돼요 자꾸 이렇게 덮아 씹어놓으니까 그거 쏘아가지고 분칠했는데 쏘아서 그렇지 뺏겨놓고 나면 별거 없어요 자 보현행품은 뭐다 모든 행의 평등하게 공통분모다 그렇죠? 그 다음에 평등 그건 인이 되고 평등 간은 뭐가 돼요? 열애 출연품이다 이 모든 것을 31품 저 앞에 1회차에 6품 빼버리고 2회차에 열애명호사성제 강명가 분문명보소 이렇게 쭉 나와가지고 보현행급 열애 출연품까지 31품이 되는데 이걸 뭐라 합니까 신혜라고 하죠 그죠? 수인계가 생에 분해 그걸 해라고 하는 거예요 해 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열애 명호에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났어요? 열애 출연 열애 명호는 열애의 집 앞에서 문표를 보고 열애의 이름을 외우는 것이고 그러니까 열애 문 앞에서 열애의 이름을 외우니까 이 집 안에는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열애가 계시다고 하는 확신 믿음을 십신을 상징하는 거고 그죠? 열애가 출연했다고 하는 거는 열애가 나오셨다고 하는 거는 결과물이 도출된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이제 믿음을 1회차 설법 끝나서 2회차는 다시 이제 십신 십주 십행 십평 십지 등각 묘각해서 열애 출연했으니까 열애 명호에서 열애 출연까지가 이 한묶음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행으로 옮겨갔을 때는 행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세간품으로 가야 된다 이세간품은 세간의 탐진치를 다 버려서 이별하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보살행을 행하는 게 뭡니까? 이세간품입니다 아주 그건 이세간품은 너무 치밀하게 해놨죠 구석구석에 지 혼자 참선 즐기는 것도 마도다 해놓고 지 혼자 경전 마야 아는 것도 마도다 하고 우 박사가 됐든지 우 대동인이 됐든지 상관없어요 누구를 위하지 않으면 중생을 위하지 않으면 전부 다 그 길은 마구니의 길이다 하고 이세간품에 확실히 써놨어요 그리고 열애 출연품 중에서 제일 중요한 개성이 뭡니까? 무상심심 미며법 백천만검 난조 악언문견 덕수지 원해 열애 진실해가 어디 나와요? 열애 출연품에 나와요 약인욕료 약인욕식 불경계 당정기 여호경 원리망상 영심소양 계무에 어디에 열애 출연품 우리 맨날 우리 49제 할 때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열애 출연품에 나와요 그리고 추원할 때 나오든지 유치청사할 때 나오는 거는 그거는 보현 행원품에 나오는 개성들이 많아요 원하임영 명중시 이런 것도 그렇고 그죠? 그리고 입법개품 가면 그리고 입법개품 가면 근문법회와 지말법회가 있고 지말법회 중에서도 복성동쪽의 사라님법회가 있고 남쪽으로 53선지식 찾아가는 진안법회가 있죠 그죠? 선재법회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이세관품에는 부처님의 반강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제 7회차에서 열애 출연품에서 반강을 두 번 하신다 7회차 그 많은 열애품 중에서 무슨 품에서 반강해야 되겠어요? 열애 출연품 열애가 출연했으니까 그게 바로 반강이다 이거 그죠? 10정 10등 12분 아성지 침묵 여수랑 보살 주차 불포사 열애 실신 상감 열애수 공덕품 보온 행급 열애 출연품에서 반강을 마지막 열애품에서 하는데 한 번은 어디서 반강을 미간에서 반강을 먼저 해가지고 문수보살의 어디에 열애성기 묘독보살이라고 하는 문수보살의 정수리에 쏟아버리죠 그 다음에 입에서 반강하는 거 보온보살의 입에 이어버리죠 그 얘기는 10정 열애 출연품에 나오는 얘기는 입법개품에 똑같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입법개품에 문수보살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문수보살은 열애의 미간강명을 어디로 받았다? 정수리로 받았다고 하는 게 입법개품 몇 번째? 61건째가? 어째 한 번도 안 읽고 그러니까 강의하는 건 강의하고 그러니까 열애 출연품에 나오는 얘기는 그대로 입법개품에도 나와요 입법개품 그대로 나온다고 어떤 사람인데 선생님 왜 저걸 다 외우는 한국말은 왜 하니? 여러분들의 능력이 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리고 나는 강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이거 알고 저거 알고 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뜻만 이렇게 캐치하면 재미가 있어요 그러면 이세간품에는 보현보살이 부처님을 대신하고 하음의 종주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무슨 산매에 들어가야 되겠어요? 하음 산매에 들어가는 보살의 입장에서는 하음 산매라고 그러니까 파래차 설법에서 보살주가 이세간품에서 보현보살이 되는데 보현보살이 무슨 산매? 불화장음 산매 불하음 산매에 들어갔죠 그죠? 그러면은 부처님은 어떤 산매예요? 해인 산매 해인 산매 해인 산매 통제 산매 자 그래서 이제 이세간품은 그렇다 치고 입법개품은 부처님 먼저 산매 드시는데 무슨 산매? 사자 빈신 산매 그리고 부처님 방강을 하시는데 무슨 방강? 방강이라미 보조 널리 비추었다 무엇을 널리 비추었어요? 3세 과거 현재 미래 시방 3세를 비추었다 그죠? 3세 무엇을 안이비 설신이 벗개를 비추었다 색성향 미척법 그러니까 높은 데 낮은 데 뭐 멀고 가까운 데 할 것 없이 한꺼번에 확 비춰버린 게 어느 품에 나와요? 입법개품 근본 법회에서 나와요 그것을 부처님의 10대 제자들은 전부 다 알아듣지를 못했고 누구만 볼 수 있으세요? 보살 대중들은 다 보았다 그러면은 보살 대중들이 그런 산매 속에서 보니까 부처님의 광명을 다 봤는데 이 성문 영각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문은 내만 이해하고 내만 좋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다 했잖아요 그게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부처님의 10대 제자라면 남보다 제일 먼저 알아들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몰랐다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가 당착에 빠져서 거의 모른다 오직 알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남하고 똑같은 생명체로 인식하고 동체 대비가 됐을 때 하음이 이해가 될 것이다 글만 읽어 가지고는 안 된다 이렇게 뜻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구애자설법인데 지금 그중에서 우리는 제일 첫 꼭지기 어느 품이에요? 세주 묘원품 39품 이만큼 장악해 놓고 세주 묘원품 중에서도 제일 앞에 나오는 이름만 쭉 보고 있는 겁니다 한 10분 하려다가 너무 시간이 오래 가버렸네 좀 씻다 하는 게 낫겠어요